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0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운영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주요 TV 네트워크를 통한 암호화폐 광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 CEO는 12일 전날 트위터에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마이클 손엔지아인 그레이스케일 전무이사 역시 트위터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골드버그로 유명한 피터 쉬프 유로퍼시피 캐피탈 CEO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자를 속여 암호화폐 구매를 유도하는 또 다른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려 한다.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금은 최근 가격이 60% 이상 급등했으며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면 금을 살 기회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최대 16%의 자금 손실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바로 반박 트윗을 남겼습니다. 계산을 똑바로 해봐라. 지난 TV 광고는 19년 5월이었고 당시 비트코인은 5,300달러였다. 솔직히 모든 기간에 걸쳐 금과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의 압승이다.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무료 광고를 꾸준히 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터 쉬프가 끊임없이 비트코인 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트코인 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1일 그레이스케일의 tv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돈의 변천사입니다. 돈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법정 화폐의 시대는 정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화폐는 어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그레이스케일 투자 상품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더리움 트러스트, XRP 트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은 미국 주요 tv 네트워크인 cnbc, msnbc, 폭스,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피터 쉬프는 트위터에 그레이스케일의 광고 내용에 반박했습니다. 돈이 통화보다 먼저 나왔으며 금이 곧 돈이었다. 그 후 금을 담보로 한 지폐를 발행한 것이다. 지폐는 종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금이 돈이다. 피아트 통화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은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통화는 금과 같은 담보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무언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퀴가 11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금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지수가 70% 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찍어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에 추진력 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도 남겼습니다. yg 크립토 레이팅스는 12일 트위터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는 금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높은 상관관계를 볼 때 금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비트코인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에서 금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트시프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금이 드디어 하루에 온수당 100달러 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큰 가격 변동은 강세장 초반에 나타나는 것. 이라며 상승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터시프가 이런 트윗을 남기고 2시간 후에 금은 5% 넘게 하락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약 4% 하락했습니다. 어찌됐던 피터시프는 예측도 틀리고 금 가격도 비트코인보다 많이 떨어져서 체면을 구긴 하루가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트윗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 코인의 크립토 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